성경의 성경 1년 1독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애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사도의 인전 24장에서 26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사네들인 공예는 과거 빌라도 총독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벨리스 총독재판을 통해 파울을 죽일 계획입니다. 둘째, 로마 총독 벨리스는 그리스도의 도를 알기 위해 또 사도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바울을 가이사라에 2년간이나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셋째, 바울은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대제사장이 요구하는 6차 사네들인 공예 재판이 아닌 로마 시민의 권리인 로마 황제 재판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넷째, 로마 총독 베스도는 로마 황제에게 보낼 재판 소장 작성을 위해 헤롯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구합니다. 다섯째,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 왕과의 접견자리를 통해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주의란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341일 사도행전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쭤옵나니 관용하여 들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충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라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교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냐는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샀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번이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잇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겨오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여 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느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번예계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수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사도행견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미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세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닥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린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사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이래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제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느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제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본의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벨리스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이를 기회로 삼아 사매들인 공예가 바울을 또다시 고소하며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즉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6차 사매들인 공예 재판을 열게 해달라고 청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은 이를 수락하지 않고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열겠다고 답하므로 바울은 2년 만에 또다시 총독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죄가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베스도는 사매들인 공예와 끌꾸러운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 6차 사매들인 공예 재판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스도 총독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6차 사매들인 공예 재판 대신 로마 시민의 권한으로 황제 재판을 공식 청구합니다 결국 로마 시민인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이제 가이사라를 떠나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라도 로마에 가게 됨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워우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의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